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6회 탑픽 1, 익기 1번부터 4번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에 내 등가하니, 뇌니 영몰인 탑픽 B, 레이티삼스 프라모에, 다치 비니에사 익기, 빌레이모다 레이군 등가하니 익기 1번부터 4번까지, 1이 갈로에 들어갈 가장 아마진 것을 고르십시오. 수준에 대해서 나누어서ansa 봐주세요. 지금 이거 가능한지 9회 탑픽 9종주 동양의 수장은 küçük무뀭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산은 1번 9시에 Axrias인 3번 10시 ая의 3번 10시 녀석 다치 49 nov이 acaba 깐지 않다는 그 argue팝이 우리는 어떤 분이라isce solamente 이 분어로 투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이 있으므로, 나는 정말 좋았다. 내 분을 더 푸는 것입니다. 언제 즉, ł가 뭐 한 분이 필요한 일입니다. 의지 내 방문 문장 친구와 내가 운동장에서 주꾸를 갈로에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다. 참 라이 다 드럼 드럼 그 2번. 롤 사다에 영 멍하인 엄빗이 하이펄. 2번, 민수 씨는 대학교를 갈로에 회사에 취직했다. 1번 주룩해도 2번 주룩한다면 3번 주룩하더라도 사본 주arner 하자 마자 여자 stam 번 둘 다 받았을 때 그리고 일을jas pagan이파 Writing 지대는 인증 Esta 말이 касigration 가지. 하지만 수업가 profitable 한 번 외에 회사에 취직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코로나钟 시작해서 기간이 Gametry 같은 종이들 Ж한 일 exp계 눈 다시 나갈 수 있는 질문에 φ이랑frame 당신이 Jared 제품이іirdi 하자 마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4. 5.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것은 이제 말을 하고 싶은 사실은 그게 어디인지는 faut 라고도 하는 것은 하느니라 그래서 하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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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